내려줄게 빵 빠빠우 오므라 다리네 브레이크도 잡아요 아니 아니 자유자재로 1월 13일 생인데 돌잔치는 뛰어서 들어가겠네 혼자 진짜 딱 돌리겠는데요 뛰어서 여기저기 삼촌들 방문을 하고 나도 평생 못 가져온 쌍꺼풀을 벌써 탑재하고 나왔으니 갑자기 텐트가 많으니까 신기하지 나와 나와 또 밥 먹는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이리 와 엄마가 만들어준대 진호박 분유타임 아이고 잘 먹네 잘 먹어 꿀떡꿀떡 진짜 이쁠 때다 어휴 배고팠나 보다 아빠 손 잡고 저렇게 먹는 거야 누나 동생을 가르쳐주는 거야 누나 동생을 가르쳐주는 거야 U M 상 주나 봐요.